우리 몸이 가진 면역력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피부는 30일, 뼈는 3개월에 한 번씩 재생을 한다. 그러나 면역력은 우리 몸이 균형을 이룰 때 극대화된다. 몸의 깨진 균형을 되찾아 자연치유력을 높이면 암 극복도 불가능이 아니라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지깔피 소리네어 익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또 저렇게 얘기하고 결국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평생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만한 책입니다. MBN 엄지의 제왕 제작팀의 대한민국 명의의 5대 암과 해독 특가입니다. 이 책에서 전해드릴 부분은 암 명의 김의신 박사 암을 말하다입니다. 김의신 박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존스 호킹스 대학교 대학원 박사,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석자 교수이며 1991년, 1994년 두 차례 미국 최고의 의사로 선정됐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는 암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전문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병실 530여 개의 의사만 1,200명, 연구원이 1,000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암 전문 병원의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입니다. 그야 엄청난 커리어가 정보의 신뢰도에 무게를 더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MD 앤더슨에서는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상식 등 김의신 박사를 통해 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의의 5대 암과 해독특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암 명의 김의신 박사 암을 말하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선 어떻게 암을 치료할까? MD 앤더슨과 한국 병원의 차이 한국의 모 재벌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찾았다고 해서 알려진 MD 앤더슨 병원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다. 암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전문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종신 석자 교수인 김의신 박사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이다. 김의신 박사에게 암에 대한 진짜 정보, 암에 대한 진실, 세계의 암치료 방법의 현실을 들어본다. MD 앤더슨 암센터는 미국의 정계, 재계 거물은 물론 아랍의 왕족, 한국의 재벌 총수들도 많이 찾는 암 전문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병실이 530개 정도인데 의사만 1,200명이고 연구원이 1,000명이라고 한다. 암의 종류가 500여 종에 이르고 폐암만 해도 20가지인데 그 각각 하나의 암만 연구하는 전문의가 한 가지 암당 2명꼴인 셈이다. 그런 만큼 희귀 암에 강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희귀 암 치료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환자 한 명 한 명의 집중 치료를 하는 것도 장점이다. MD 앤더슨은 초진 환자와는 2시간 이상 상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치료비는 한국 치료비의 약 10배에서 15배라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MD 앤더슨 암센터는 치료비도 비싸다. 따라서 위암, 식도암, 담도암 등의 일반적인 암을 가지고 MD 앤더슨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국의 의학 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외과의사의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특수 장비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굳이 10배나 비싼 치료비를 내면서 미국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김의심 박사는 말한다. 한국에서 못 고치는 암은 그곳에서도 못 고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으로 올수록 미국 원정치료를 오는 환자 수가 50% 이상 줄었는데 이는 한국의 치료 환경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는 증거다. 김의심 박사는 1년에 50여 명 정도 한국 환자를 만났는데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이 한국 의사 환자들이었다고 말한다. 한국 의사 중 암에 걸리면 MD 앤더슨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말도 안 듣고 의심도 많고 불만도 많았다. 모 재벌 총수의 경우는 오히려 감정의 기복도 없고 의사에게 따져묻지 않고 처방도 잘 따라주고 모든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환자의 태도는 치료 결과와 아주 큰 연관이 있는 문제다. MD 앤더슨의 암 치료 방법 그렇다면 MD 앤더슨 치료 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김의심 박사는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1. 함부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2. 우선 약으로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잡거나 성질을 약하게 만든다. 3. 암세포가 약해지면 그때 수술한다. 갑상선암, 전립선암처럼 관리가 쉬운 암은 1차 치료로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김의심 박사는 환자와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의사인 자신을 믿고 의사 말을 잘 따라달라고 하고 영양 섭취 부분과 물을 잘 마시도록 권한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에 임하는 환자의 자세다. 한국에서 온 환자들 중 병원 예약을 하면서 주변 관광을 하거나 골프장을 잡는 낙관적이고 노는 걸 좋아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런 환자들이 오히려 치료 결과가 더 좋았다. 이렇게 병치료도 여행하듯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표를 짜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환자의 자세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환자와 한국인 환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미국 환자들에게 이 치료약을 쓰면 생존 확률이 30%입니다. 하면 30%의 확률이 있다고 좋아하는데 한국 환자들은 생존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하면 그럼 죽을 확률도 50%가 되네요? 라면서 탄식에 빠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 뇌화수체에서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또 잠을 설치기 때문에 수면제를 처방받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위가 팽창해 배고픔을 모르고 결국 말라 죽는다. MD 앤더슨에는 약 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중 반 이상이 환자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여명의 한국인 환자가 왔지만 단 한명도 자원봉사하는 걸 못 봤다고 한다. 병실에 누워 천장만 보면 그때부터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이다. 암치료에 있어서 평상시처럼 가벼운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항암에 큰 효과를 준다고 그는 말한다. 1. 10년 안에 암은 정복될 수 있다? 미국에선 암 극복에 대한 시각이 변했다고 김은신 박사는 말한다. 지난 30년간의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연구를 한 결과 겨우 30년 전보다 3개월 수명을 연장했을 뿐이다. 암은 근본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옛날엔 치료라는 용어를 썼지만 최근엔 호전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제는 일단 암이 정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암의 치료의 목적은 암세포 증식을 멈추는 것이란 결론이다. 2. 암은 수술이 최선이다? 일반적 상식은 암 치료의 최선은 조기 발견해서 얼른 수술해서 제거하면 완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은신 박사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흔히 암의 형태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눈다. 1. 전의형 쉽게 전의되는 악성암 2. 고착형 전의되지 않으나 사라지지 않는 암 3. 자정형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암 그런데 실은 같은 부위에 생기는 암이라도 종류가 다양해서 1cm 암 조직에 암세포만 무려 1조개가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란다. 자라면서 임파선을 통해 온몸으로 빙빙 돌아다니는데 암이 발생한 장기는 암세포에게 일종의 집같은 역할을 한다. 장기마다 다 다르니까 암세포가 거기 가서 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옛날에는 확 잘라버리니까 즉 수술로 집을 잃어버리니까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 가서 새 집을 마련하느라고 전의가 되는 것이다. 이 전의는 대개 간, 뼈, 뇌 등 약물 투여가 어려운 부위로 된다. 암에 걸리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조기 진단은 그런 어려운 부위로 들어가기 전에 치료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암을 국소병이 아니고 전신병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항암 치료 후에 수술하는 게 원칙이고 이에 잘 따르면 거의 제 수명대로 산다. 물론 항암 치료가 부작용의 위험이 큰 것도 사실이어서 시작했다 중도에 멈추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하면 2, 3개월은 해야 한다. 그래야 암세포가 약화되든지 죽든지 하는데 조금 치료하다 말면 암세포가 성질이 나서 확 자라버린다. 보통 1차 치료에만 6개월이 소요되고 악성일 경우 2차 치료까지 1년은 해야 항암 치료가 끝난다고 보면 된다. 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정보의 홍수로 위험한 진실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환자와 가족들을 유혹하고 있다. 어느 책에선 소금이 암세포를 키운다고 하고 어느 책에선 소금이 수분을 빼내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고 알면 알수록 혼란에 빠진다고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기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무분별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세계적인 암명이 김의심 박사와 함께 암에 관한 정보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두들겨 보기로 한다. 고기가 암을 일으킬까? 분명히 고기는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내용이 맞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고기는 대장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정말 고기가 문제일까? 한국 사람이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매일 스테이크를 먹는 서양인보다는 덜 먹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서양 사람의 암 발병률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몇 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질문에 김의심 박사는 고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한국 사람들은 지식 수준도 높은데 왜 삼겹살을 먹느냐에 대한 심층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 유독 한국에서는 기름이 많이 낀 소고기일수록 마블링이 좋다고 비싸게 팔리고 삼겹살의 인기가 높은 나라다. 바로 이 점이 암 유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동물성 기름은 암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가장 심각한 중대 질병은 혈관병,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다. 이것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중요한 기관에 피가 안 돌아 생기는 병이다. 치매도 뇌의 세포끼리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걸린다. 쉽게 말해 뇌에 기름이 차는 것이다. 뇌에 기름이 차게 되면 세포관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나고 우리 몸에는 병이 온다는 것이다. 면역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젊어서 쌩쌩 달리던 피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피가 천천히 달리고 기름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성분이 천천히 달리는 피 속에서 걸리게 된다. 그런데도 젊을 때와 똑같이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피부에 기름막이 금방 생겨서 몸이 뚱뚱해지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 기름이 내장에 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결론은 암은 몸에 기름이 차 생기는 병으로 동물성 기름은 최악의 음식이다. 암 환자는 동물성 기름을 최대한 피해서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암 환자는 채식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채식만 해야 할까? 물론 뚱뚱해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채식만 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는 몸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몸은 모든 물질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유지해야 면역력이 증강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늘어나거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암은 단백질을 파괴한다. 채식만 하다가는 단백질 부족으로 빈혈로 죽는다. 특히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우리 몸 속에 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이 가장 많이 파괴되는데 프로테인이 없으면 기운을 낼 수 없다. 이 프로테인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품이 고기다.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최소화하면서 고기를 섭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대용할 단백질 음료를 제공할 정도로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하다. 갱년기 치료제가 유방암 원인? 사실이다. 너무 남자다워서 걸리는 병이 전립선 암이고 너무 여자다워서 걸리는 병이 유방암, 자궁암이다. 이 두 암은 성호르몬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암이다. 현대 여성들은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모유 수위를 옛날만큼 못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몸에 남아있는 기간이 길고 축적이 되어 있다. 폐경기가 되어도 에스트로겐이 남아도니까 암이 생긴다. 여성은 보통 4,50대가 되면 폐경이 오게 된다. 폐경이 오는 과정에서 월경의 불규칙이 찾아온다. 이때 치료 목적으로 호르몬 약을 먹거나 피임약을 먹게 되면 몸의 생리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유방암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엔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제재의 처방보다 다른 조절제 등이 사용되며 호르몬제 대신 다른 방법으로 폐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식을 하고 암환자는 균형 잡힌 영양식을 해야 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 건강식이란 단순히 채소, 과일, 생선을 균형있게 먹고 무엇보다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입이 즐거운 음식이다. 대부분 동물성 지방으로 요리를 해서 고소하다. 입에는 맛있지만 몸에는 나쁠 수밖에 없다. 특히 삼겹살은 담배보다도 나쁘다. 동물성 포화지방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삼겹살을 많이 먹어도 건강하다고 항변을 할 수도 있다. 분명히 사람의 체질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모두 다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40대가 넘어가면 몸에서 나오는 효소나 호르몬들이 점점 줄어든다. 젊어서는 많이 먹어도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분비되니까 괜찮다가 나이가 들수록 해동 능력이 떨어져서 발병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건강식을 선별해서 먹어야 한다.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다. 반면에 암환자들이 먹어야 하는 균형 잡힌 영양식이란 고단백질로 몸의 기운이 돌게 만드는 식단을 말한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혈액에 기름이 차서 안 좋지만 암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단백질이 많이 파괴되므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서 암 치료를 지속할 수가 없다. 동물성 단백질 대신 고단백 식물성 단백질도 유사한 효과가 있다. 식물성 단백질을 대신 섭취해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좋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엔 어떤 고기가 좋을까?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이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함께 있는데 대부분 동물성 지방 쪽 비율이 더 높은 편이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식물성 지방 비율이 더 높은 동물이 있다. 주로 가금류가 그렇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리는 식물성 지방 비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전의 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채소와 곁들이지 않고 먹은 케이스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옛날 이론인 셈이다. 고기 종류에 상관없이 기름기 없는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암환자에게 특별히 좋다고 알려진 암 극복을 위해 꼭 먹어야 할 5대 음식이다. 카레, 커리 생강 양배추 현미밥, 작곡밥 오리고기 김의신 박사의 암환자 8개명 우리 몸은 40세 이후부터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점점 태화하여 결국 병이 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몸이 가진 면역력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피부는 30일, 뼈는 3개월에 한 번씩 재생을 한다. 그러나 면역력은 우리 몸이 균형을 이룰 때 극대화된다. 몸의 깨진 균형을 되찾아 자연 치유력을 높이면 암 극복도 불가능이 아니라는 말이다. 암에 관한 세계적인 명의 김의신 박사의 특강은 몸의 균형을 되찾아 암을 극복하자는 것으로 총 정리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김의신 박사는 다음 8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1. 40대가 넘으면 적게 먹어라 2. 끊임없이 일하는 것도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된다. 3.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4.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하는 암을 공부하라 5. 적당한 운동을 하라 6. 음악을 듣고 취미 또는 종교를 갖는 것도 좋다 7. 물을 많이 먹어라 8. 좋은 친구를 만들어라 세계적인 명의 김의신 박사는 양학과 한의학을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는 최근의 암치료 방법의 변화를 알려주었다. 암을 이기는 힘은 생로병사의 자연적인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와 사람의 놀라운 면역력과 살겠다는 의지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다. 7. 세계 명의의 지혜를 되새긴다면 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암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암환우가 김의신 박사에게 묻는다 엄지의 제왕 스튜디오에 현재 투병 중이거나 완치한 암환우가 함께했다. 암에 걸리기까지 투병 과정 중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으며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암케이트를 통해 질문과 답을 모아보았다. 결과를 통해 암 명의 김의신 박사와 함께 암에 관한 궁금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암환우 개인별로 궁금하던 것과 환자의 상태를 방송 중에 김의신 박사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암의 자각 증상은 무엇일까? 암환우 7인에게 전조 증상이나 자각 증상을 느꼈는지 물어보았다. 병원을 찾게 된 자각 증상이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배가 아프다, 속이 더부룩하다 등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폐암, 난소암, 위암, 간암 등으로 암의 발생 부위가 달랐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암환우 7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간암에 걸린 전모씨는 만성피로 증상이 있었다고 답했고 위암과 갑상선암에 걸린 윤모씨와 김모씨는 증상이 없었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유방암에 걸린 김모씨는 가슴 멍울 증상이 있었고 간암에 걸린 안모씨는 혈압이 높아졌고 대장암에 걸린 조모씨는 혈변 증상이 있었다고 답했다. 유방암에 걸린 이모씨는 가려움증 증상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암의 종류에 따라 공통된 전조 증상이 있을까? 김의심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의 경우는 혹이나 멍울이 잡히는 외부암이므로 보통 멍울을 발견하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내부암의 경우엔 초기엔 자각 증상이 없고 소화나 배설에 문제가 생겨야 진단이 가능하다. 위암은 어떤 증상, 간암은 어떤 증상이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없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염증이고 암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분명 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게 된다. 그럴 경우 절대 자가진단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야 한다. 이 질문에 스튜디오에 출연한 암환자 4명이 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대답했고 골고루 잘 먹었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 특히 사례자 중 암 모 씨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덕분에 발병 전에 술과 고기를 자주 많이 섭취했다고 한다. 점심에 반주로 소주 2병을, 저녁에는 소주 3병을 마시는 정도였다. 암 모 씨의 이런 식습관과 암 발병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출연한 암환우 7인이 즐기던 평소 식습관은 다음과 같다. 위암에 걸린 윤모 씨, 간암에 걸린 암 모 씨, 갑상선암에 걸린 김모 씨, 대장암에 걸린 조모 씨는 고기를 즐겨 먹었다. 유방암에 걸린 이모 씨는 골고루 잘 먹었다. 간암에 걸린 전모 씨는 흰쌀밥을 즐겨 먹었다. 유방암에 걸린 김모 씨는 과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김의신 박사는 사례자의 답변 가운데 암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기름이란 말이 빠져있지만 술과 고기를 먹었다는 건 사실은 지방을 섭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몸속에서 분해되지 못한 술은 지방으로 전환되며 고기 역시 단백질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고기를 먹는다는 말도 지방을 먹는다는 말이고 술을 마신다는 건 남아도는 술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지방의 분해가 이뤄지는 장기가 바로 간인데 간염 보균자인 사람이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간에 무리를 가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간암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식습관은 암발병 뿐만 아니라 암치료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암을 부르는 생활습관이 있을까? 암과 생활습관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까? 암에 걸리기 전 생활습관을 묻는 질문에 암안의 7명 가운데 음주 흡연을 했다고 답한 사람이 3명 스트레스와 괄호가 심했다고 대답한 사람도 3명이었다. 암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의 윤곽이 잡히는 대답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 유전인자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김의심 박사는 말한다. 대부분의 암환자들, 특히 한국 사람은 유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우리 몸에 암이 자리 잡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 우리 몸에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을 깨는 것이 스트레스다. 우리 몸에도 암을 억제하는 유전인자와 나쁜 유전인자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걸 깨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암을 극복하는데도 암을 받아들이는 자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서양 사람들은 나이 들어 병에 걸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한국 환자들은 평생에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암에 걸린 것에 심하게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고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이다. 음주와의 암과의 관계도 밀접하다. 사람마다 장기의 대사 능력이 다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레드와인을 즐기는 프랑스 남쪽 지방 사람들은 혈관병이 드물다. 이때 알코올은 약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음주보다 더 나쁜 게 있다. 담배는 100회 무익해서 폐의 염증을 일으키며 폐암, 기관지염, 강경화의 원인이 된다. 또한 남자들의 방광함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담배는 피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망치는 독약이다. 암의 해법 세계 최고 암 전문의 김의신이 답하다. 수술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을까? 간암 사례자 전모씨 자각 증상으로 만성 피로를 느꼈던 전모씨는 지하철을 오래 타지 못할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고 더불어 속도 거북하더니 벼랑간 황달이 찾아오고 복수가 찼다. 간염보균자였고 과거 10년간 간염과 강경화로 고생하고 그 이후 간암이 찾아온 셈이었다. 화학물질로 암세포의 영향을 공급하는 혈관을 차단하는 시술 방법인 색전술을 받았다. 지금은 강경화는 남아있지만 간암은 사라졌다고 진단받고 있다. 수술을 안 받았어도 괜찮을까? 김의신 박사의 진단 간은 인체 에너지의 원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곳이다. 간이 좋지 않으면 피로함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간 회복을 위해선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며 힘들게 일하면 더 나빠진다. 간암은 대부분 간염 바이러스에서 생긴다. 간염은 억제하고 고치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다. 간염이 생기면 반드시 치료해야 하고 간염 보균자는 6개월마다 혹은 더 자주 검사받을 것을 권장한다. 간암은 일찍만 발견하면 잘라내도 젊어서는 80%를 잘라내도 재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의 재생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 위암 1기 사례자 윤모씨 2013년 4월에 위암 1기 진단을 받은 윤모씨는 수술을 거부했다. 위암 1기 진단을 받고 수술 전에 의사와 딱 이분을 상담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듣고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권유받자 믿음이 가지 않아서 수술을 거부했다. 이대로 수술을 안 하고 있어도 되는지 수술을 하면 암세포가 더 퍼진다고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에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 환자들이 의사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많다. 서양인들의 경우의 위암은 위벽 안쪽에 주로 생긴다. 그러므로 내시경을 하면 반드시 보인다. 반면 한국인은 위벽 바깥쪽에 위염이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CT 촬영을 해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은 위의 연동운동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속이 불편한 증세가 있는데 내시경으로는 발견을 못하고 위염으로 진단 내려지는 사람이 많다. 스트레스로 생기는 위염은 없는 사람이 없다. 위염이 생기면 산이 나와서 위가 삭고 거기서 헬리코박터균이 생겨나서 암을 일으킨다. 위염증 속의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암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더 효과적이다. 초기 암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위암은 대부분이 나쁜 암이다. 특히 위암은 수술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다. 위암은 대부분 수술로 고칠 수 있고 수술 이후에 생활을 잘 대비해서 식습관 개선 등 관리를 잘하면 몇십 년씩 사는 경우도 많다. 무턱대고 의사의 권유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암의 종류에 따라 수술이 필요 없다. 58세 김 모 씨는 2008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을 했다. 그리고 방사성 동의원서 치료를 받았는데 요새는 갑상선암은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한다고 들었다. 암하면 수술을 하라고 대부분의 의사가 권하는데 암의 종류에 따라 수술이 필요 없는 암도 있을까? 김의심 박사의 진단 갑상선암은 흔히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도 종류가 여럿이지만 대부분 착한 암이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만 해도 암이 나왔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갑상선암처럼 착한 암이다. 갑상선암은 치료 없이 내버려 둬도 10년에서 20년 정도 저절로 살 수도 있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 생기는 암일수록 악성이고 노인에게 생긴 암은 암도 약한 편이다. 미국에선 가령 70세 노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논의한다. 내버려 둬도 10년에서 20년 더 살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 미국 노인들은 대부분 치료를 거부한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암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우선 요구되는 것이다. 암 환자라면 무조건적인 무병장수를 고집할 게 아니라 암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 혹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기만 흉하지 혹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암 환자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 매정하지만 영국이나 캐나다는 노인이 병에 걸리면 국가에서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로 내버려 둬도 10년에서 20년 사는데 지장이 없다. 미리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쪼이고 하는 치료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70세가 넘은 환자 중에 간암으로 간 이식도 잘하고 치료가 순조로웠는데 치료 과정에 체력이 약해져서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결국 돌아가신 환자가 있었다. 노인의 경우 오히려 암보다 호흡기 질환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될까? 유방암 사례자 이모씨 55세인 이씨는 2008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5년이 다 됐을 때 뼈앞으로 전이가 왔다. 전의로 인해서 체중이 10kg씩 떨어지고 체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받을만 했는데 너무 공포스러웠다. 주사를 맞다가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뒤틀릴 정도였다.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6번까지는 받았는데 체중도 빠지고 몸이 회복이 안 돼서 한 달간 항암 치료를 쉬게 됐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질경이 팩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몸이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숨 차는 것도 덜하고 폐에 물 차는 것도 멈췄다. 이씨는 질경이 팩을 쓴 민간요법이 도움이 된 것인지 궁금해했다. 유방암 3기 사례자 김모씨 50세 김모씨는 2008년에 겨드랑에 멍울이 잡혀서 병원에 갔다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2011년 12월에 수술을 받았으나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방사선 치료만 36회 받았다. 현재는 면역 치료로 대체를 하고 있다. 생강과 감초에 여름엔 단기를 첨가해서 겨울엔 계피를 첨가한 생강차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주변에서 항암 치료 후에 상태가 더 나빠진 사례를 보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는데 오히려 더 편해지고 현재까지 별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김의심 박사의 진단 두 사례자의 사연을 들은 김의심 박사는 우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모씨의 경우 원칙을 무시하고 방사선만 한 상태인데 현재 괜찮아도 2, 3년 있다가 혹은 5년 있다가 재발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설명이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자고 했다면 암의 종류가 나쁜 암일 텐데 아무리 작은 암이라도 성질이 나쁜 암이라면 반드시 항암 치료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약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치료를 할 때 암세포를 다루는 방법도 중요하다. 수술을 할 때도 집을 다 때려부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악성 암의 치료에서 암이 재발하더라도 전이 되지 않고 같은 부위에 재발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치료할 경우 전이 없이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 꼭 기억할 점이 암은 몇십 년 후에도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 명의의 5대 암과 해독특강 읽어드렸습니다. 평소 암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세계 최고 암 전문의가 알려주는 암에 대한 상식 잘 참고하셔서 더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r deviation 여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